배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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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가봐 자 그 다음 번을 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섯 번호 30 30이 어디서 3대 3 4번 우와 축하할래요 1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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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20 29 29 29 20 축하드려요 다들 신비를 한 번 더 해주세요 누가 나보고 들지 않을 것 같네요 연습해 가겠습니다 신비를 하고 다들 너무 사진만 열심히 찍고 계신거 아니에요? 눈으로 봐주셔서 우리랑 얘기도 안하시고 우리 얘길 가능한 거 너무 안하시고 아니야 다 좀 다해 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자 친구 아 쉬워 아 이제 오늘 또 마지막이에요 저희 오늘이 스노우 프라이크 앨범벨벨벨벨 처음 하는 팬던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많이 사랑드리고 이번 앨범에서 정말 저희가 힘차게 하는 앨범이 있잖아요 그만큼 정말 그 여러분들의 앨범이 진짜 와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항상 힘차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버디들 나도 이러면 여러분이 너무 추억이 되어서 버디들 고마워요 안녕 아 뭐야 고마워요 안녕 버디들 버디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리고 세 번째 앨범이 나오고 택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버디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다들 집 가서 쉬고 아침부터 응원 오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 잘 쉬고 여자친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반응은 힘차게 안녕하세요 예린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약속했어요 네 옛날은 약동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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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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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번에 첫 번째 팬사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날씨도 쿨링이 풀렸지만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응원하느라 너무 목 많이 쓰지 말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목 조심하세요 다들 아셨죠? 네 네 그럼 맞아요 안녕 지금 조심히 들어가 봐요 오늘 상집하고 처음 팬사인 하는 건데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되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주 자주 보고 그리고 우리 팬들 리액션 연습 좀 해야겠어요 그쵸?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되게 신기하게 생일인 분 되게 많았는데 생일인 분 한 3분 계셨던 거 같아요 그쵸? 다시 한 번 생일 축하드려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마지막 안녕하세요 엄지가 이렇게 한 번 리액션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실적력이 대단한 버디 같아요 이제 버디라는 이름이 정해지고 나서 처음으로 팬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팬 분들 팬 분들 이러다가 버디라고 불렀을 때 약간 낯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열 지금 너무 잘 어울려요 버디라는 이름이라 너무 잘 어울리고 여러분들은 Born to be Buddy인 거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 이제 오랜만에 보낸 버디들도 있고 또 새로 만나는 새 친구 같은 소중한 버디들도 있는데 모든 다음에 함께 열심히 네 나아가고요 무슨 말 안 좋지 네 그만큼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오늘 진짜 너무 빨리 끝난 거 같아서 아쉬운데 여러분 우리 산책 활동도 화이팅 합시다 알았죠? 네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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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그러면 다들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저씨 네 감기 조심 네 감기 조심 네 네 뮤직비라 저희 만남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게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여덟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희 멤버들 다 예뻐요. 알겠죠? 너무 예쁘구나. 내일이 파요. 매일 파요. 내일이 잘 가. 내일이 잘 가. 소정언니 잘 가요. 고맙습니다.